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3만 7천 명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를 증가시켜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준 것이 이번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핵심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은 3만 7천 명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 거의 전부 한 표를 빼고 거의 전부를 더불어 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동별 투표소별 그리고 거소순상투표에 더해 준 것이 이번 사건의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7번 정도 선거 조작 세력들이 활용해왔던 상대방 표를 빼앗는 그런 일종의 조작가 방식 상대방 표를 사전투표 득표 수를 빼앗아 가지고 이동시키는 방법은 이번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총선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활용된 이 방식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아마 국힘당을 대패시키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담대하고 여러분들 조금 더 간이 크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헌법 개정선을 무너뜨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만 7천 명을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과정을 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2024년 총선 뿐만 아니고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조작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자유인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추락하게 될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한 번도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어제는 수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라고 표현했습니다. B부분을. 여기 B부분이 진짜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이고 진짜 사전투표자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진짜에다가 가짜를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가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언론에 공포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총선에서도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넘어서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사전투표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조작할 수 있는 여력이나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따위 시시한 방법을 집어치우고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일명 여러분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마음대로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는 그런 투표자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정도 만들어냈는가 하니까 a하고 b를 뺀 거니까 만들어낸 겁니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7,473표를 이번에 제조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표 가운데서 a 부분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b는 실제로 여름 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로 선거인 수 기준으로 15.43%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77,242명이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만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37,473표를 여러분들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7만 7천명에서 11만 4천명으로 올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결국 압도적인 대성을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 보시다시피 이것이 관내 사전과 거소를 합친 건데 관내 사전만 보시려면 이렇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만 본 것이 옆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7,473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동별로 더블당 후보에게만 분배를 해 주는 겁니다. 김태우 미래 저 국힘당 후보 이야기는 한 표도 주지 않고 모든 표를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도 아마 이렇게 간단 명료한 방법 그리고 승리가 확실한 방법을 이 양반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2024년 총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 내 주도 선거범죄집단에 의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시운전한 겁니다. 한 번 처음으로 가동을 해본 겁니다. 가동을 해보고 그다음에 대중들이나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용의 주도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한치의 그런 거짓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교를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결과이기 때문에 실물위조투표지 투입과 관련된 부정선거 여름 점검으로 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핵심적인 여러분들 점검으로 해당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하는 마음 이걸 다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버린 겁니다. 과학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사실에 접근하는 것인데 그걸 다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고 다 외면해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거듭 강조하지만 2024년도 총선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시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시운전을 새로 여러분들 도입한 최신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이번에 성공적으로 10월 11일 날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가동을 한 겁니다. 그 가동을 하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득표수 데이터 선거 데이터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침묵하고 국힘당의 수뇌부도 모두 다 침묵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저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애통해하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이 완전히 나라를 다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참정권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확보한 3만 7천 여러분들 473표는 아주 골고루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가짜가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이게 뻥튀기가 된 겁니다. 3만 7천여 표의 훔친 사전투표 투표자 사업가를 이용해 가지고 골고루 다 여러분들 이렇게 푸른색으로 조작된 득표수를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발표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모두 다 선관위가 조작해서 집어넣어준 더해준 표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가짜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실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선관위의 여러분들 조작 득표수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에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 이 공식 데이터의 절반이 바로 선거관리비원회가 확보한 3만 7천여 표 정도의 조작된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이용해 가지고 거소 순상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동에다가 이렇게 뿌려준 겁니다. 그리고 김태우는 표를 한 표도 여러분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해서 넣어준 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완결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지만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선거가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들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얼마나 조작했는지 염창동에서는 얼마나 훔치고 가양일동에서는 얼마나 훔쳤는지 이런 부분을 밝혀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는 이런 수학공식 아주 조악한 간단한 이런 규칙과 관계식을 사용해서 표를 이런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선거 데이터 외에 수학적으로도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허병기 교수님이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 교수를 지냈던 허병기 교수님이 이제 2020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일어났던 부정선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확률이 2억 6천분의 1이 발생했다. 2020년 4.15 총선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몇 경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아마 곧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조사한 내용을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조작이 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보다도 조작이 더욱 심합니다. 재미있는 분석 결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여러분들 만졌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의 그런 매화 같은 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된 득표수가 다 여러분들 발각이 될 수 있고 또 허병기 교수님처럼 이렇게 수학에 능숙하신 분들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는 단순하게 상대방이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래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좀 밀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예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전투표자 수를 기록한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조 변조해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원하는 것만큼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더블당 후보에게 모두 다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그 소선상투표에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거하기 전에 이미 압성을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기획 시나리오대로 그냥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하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당이 지배하는 사실상의 체제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노예 신분으로 전략한다는 그 문제의 심각성보다도 본인들의 타임 이전이나 이후에 안이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 배치에 더 관심을 그렇게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을까 그런 애쓰감을 가집니다만은 그러나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지금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 진환 이 진환님께서 이게 나라입니까 하지만 사실 저는 나라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은 이미 끝이 났고 그냥 남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조선 사람들은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선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그냥 구분 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런 체제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유부단한 대통령과 그 다음에 비급한 제도권 정치인들 그런 하에서는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결국은 국민들이 지향하는 건데 그거는 또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